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, 최경명 사장님입니다 저 서연이에요 아빠 지금 전화 안 받아치는데 어디 계세요? 지금은 회의 중이시고요 끝나시는 대로 개인적인 약속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약속 장소가 어디예요? 죄송합니다,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한 일이신가요? 비서실에서 아빠 행사실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? 빨리 파악해서 저한테 전화해줘요 미주 쪽 백과점에 좀 더 신경을 쓰라고 해주세요 최근에 중국에만 집중하느라 미주 쪽에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,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,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? 필요하면 저를 부르시지요 아유, 당신 아신 말씀이십니다 아니,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 하셨습니까? 예, 저, 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이쪽으로 오시지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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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